1. 도로래가 빠르게 흐전하니까 손이나 이런 부분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요. 엔진이 어느 정도 물에 잠겼다면 위치 연결을 완전히 해제하기 전에 시동을 한번 해보고 냉각수 배출은 정상인지 엔진음은 이상이 없는지 계기판의 이상 표시 등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자동 정지줄도 점검합니다. 내적이구가 해상에 런칭된 경우 조류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동행인이 줄을 잡아주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표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연 견시보고 방위 30 거리 200 어서 접근 중에 있음 우연 견시보고 방위 30 거리 200 어서 접근 중에 있음 우연 견시보고 방위 30 거리 200 어서 접근 중에 있음 양말 면육며 방위 30 어서 접근 중에 있음